맛있게 잘 먹겄습니다. 양쌈 원래 술은 빈손이 먹는 거야. 알지? 아, 왜요? 상남자 아이가?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먹어봐. 너, 우스. 먼저 먹어봐요. 먼저. 잠깐만, 이거 자를게. 야, 이거 너무 부럽다 왔지? 좀 굳었지? 에이, 저희가 또 세팅을 처음 이 구도에 세팅한다고.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런 것도 없고 이제 운동하라고, 손운동. 알잖아, 센스. 고마워, 황상아. 먹는 거 맞지, 이거? 아, 이거 근데 이거 높고 나면은 괜찮을 것 같아.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응, 맞지? 정답이에요. 아, 이거 보라 fais? 엄마가 막났는데, 나, 엄마가, 엄마가42, 저녁의 아프다. 저녁이만큼해서, 저는 이 لает 거 같은데, 저녁에 집사, 저녁에 집사, 저녁에 집사, 저녁들에 집사, 저녁에 집사, 저녁에 밟고, 저녁들에 집사 harness 입니다. 저녁에, 저녁, 저녁, 저녁 저녁에 집사, 저녁들에 집사, 저녁에 집사, 저녁에 집사,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이게 행복 아니냐? 이게 행복 아니냐? 가위로 살짝 잘라줄게 아마 죽을냐고 이 piş은 먹방이 너무 이해하고 오늘은 이렇게 먹방라면 진짜 맛있을냐고 고소한 고춧가루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 양념장 맛 어때? 그 그런 말 있으면 돼 형님 어떤 말? 삼겹살은 삼겹살은? 남의 집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아 우리 남이가 아 좀 서운하네 한 잔 받아 그런 말이 있어 님이랑 그째 저 말은 지금 남이라고 로브샷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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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ço 레이브를 국수가 너 보고 떨려서 다 굳은 것 같애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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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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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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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